자 사우쌤의 유튜브학교 오늘은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즉 엄지척 숫자 감추는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 앱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들어가셔서 화면 하단에 컨텐츠라는 걸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메뉴에 있는 해당 영상 아무 영상도 좋아요 해당 영상을 클릭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는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건 수정인데요 그걸 클릭하세요 자 다섯 번째로 화면 하단에 댓글 및 좋아요 기능 수정을 클릭하십시오 자 여섯 번째로 해당 페이지에서 좋아요 숫자 감추기를 클릭하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여기서 주의사항은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지 저장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좋은 유튜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